바름, 잘 들어갔어? 응, 오빠. 난 잘 들어왔어. 오늘 너무 고마워. 오빠가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하고 올걸. 괜찮아.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예뻤던 적 없어. 당직 때 3일 안 씻은 얼굴도 내 눈엔 엄청 예뻤는데? 아이, 부끄럽게.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꽃다발 보시군. 그게 뭐냐고, 오늘 무슨 날이었냐고 나보다 더 들뜨셔서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했어? 당연히 이야기했지.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 학교 다닐 때도 오빠 착하고 똑똑하게까지 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나 그렇게 잘난 놈 아닌데. 조금 쑥스럽다. 에이, 잘나고 못나고가 어딨어. 나한테 잘하고 환자들한테 잘하고 부모님들께 잘하면 된 거지. 잘난 사람이 뭐 별 거야? 나한테 제일 잘나면 된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더 고마워, 바름아. 내가 더 고마워, 오빠. 오빠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어? 아, 곧 말씀드려야지. 얼른 나도 오빠네 부모님 뵙고 싶어. 못난 며느리 들어온다고 반대하시면 어쩌지? 에이, 무슨 소리를. 우리 부모님 그럴 뿐 아니셔. 되려 나보고 잘하라고 닥달하실 거야. 나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다. 오빠, 오늘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얼른 자고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 그래, 너도 잘 자. 엄마,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는 집에 갈 시간이 안 나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족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 요새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세상 참 편리해졌네. 근데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이냐? 그, 네가 몇 년 전에 사귄다고 했던 같은 병원 아가씨 말이야? 네, 맞아요. 성품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부모님께도 잘하는 아이여서 분명 엄마랑 아빠도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어머, 그 아가씨네 집 대대적인 의사 집안에 잘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바르미 부모님께서 절 정말 좋아하세요. 어제 프로포즈 했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은 허락하신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건 아비로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만. 나는 그 아가씨가 우리 상황을 보고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엄마 생각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상대가 생긴 건 엄마로서 정말 기쁘지만 집안의 격차가 정말 많이 나니 혹시나 그 아가씨가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너무 많구나.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르미가 그럴 애였다면 결혼할 결심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바르미 부모님들도 좋으신 분이니 절대 저희 집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지.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그 아가씨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니?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아가씨가 정말 좋은 아가씨이고 네가 결혼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농아인이라는 것과 집안의 수준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봐야 해. 엄마 말이 맞다. 그 아가씨의 인품이 어떤지를 떠나서 아가씨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게 많다.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름아, 나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응응, 뭔데? 말해봐. 나 너랑 5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 잘 한 적 없었지? 음, 그랬지. 오빠는 집에 대한 이야기랑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프로포즈도 했고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무게를 잡아. 사실 우리 부모님 농하셔.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없어서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네가 자라왔던 환경이랑은 다르게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이야.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거나 그렇다면 지금 날 떠나도 좋아. 아 그럼 내가 수화를 배우면 되는 건가? 뭐라고? 내가 그 정도 이야기에 오빠를 버릴 정도의 사람으로 보였어? 음, 조금 실망인데? 아니 너 화 안 나?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 음, 조금 놀라긴 했어. 그런데 그게 결혼하는 데 흠이 되나? 들으실 수 없으면 수화를 하면 되고 수화도 잘 못하시면 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많이 당황하실지도 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오빠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바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알면 좀 잘해. 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짜를 잡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준비가 아직 안 되셨고. 음, 그럼 내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나서 말해도 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오빠, 점심은 먹었어? 응, 이제야 먹네. 너무 바빴어.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잘 해봤어? 응,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역시 반대하시지?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냐고 하시면서 당장 수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얼굴 뵙기 전에 카톡 같은 걸로다가 시원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 나누자고 하셔. 오빠 생각은 어때? 하... 아, 나 진짜 숨 참았어. 정말 괜찮다고 하신 거야? 봐, 우리 엄마, 아빠 막힌 사람 아니라고 했지? 오빠가 괜한 걱정한 거라니까. 정말 고마워, 바름아. 내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평생 잘하고 살게. 오빠만 잘하면 될 일이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고 오빠한테 잘해야지. 오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바로바로 말을 해줘.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금수저로 보이고 그렇겠지만 전혀 아니야. 우리도 정말 평범한 가족이고 편견 없고 색안경 없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런 걱정도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그럴게.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며칠 뒤쯤에 내가 자리를 만들어 볼게. 고마워, 바름아. 퇴근까지 파이팅하자. 오빠도 진료 파이팅이야. 엄마, 아버지. 발음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뭐라고 그래? 별로라고 그러지? 아니요. 되려 제가 혼났어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면서요. 정말이야? 그럼 아가씨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되려 부모님께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걸 아시고는 당장이라도 수화를 배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상견례를 하자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안 그래도 얼굴을 뵙기 전에 카톡 단톡방 같은 걸로 먼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다면 그러는 게 좋겠구나. 우리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틀 정도 뒤에 자리를 마련해 보자. 네, 알겠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상견례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름이 아빠 온 자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름이 엄마 나 좋은 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의대 엄마 강수아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대 아빠 이무원입니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바름이라고 합니다. 오빠랑 만난 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다니요. 되려 우리가 더 미안해요. 정말 금지 오겹 키우셨을 텐데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되려 저는 두 분이 존경스러운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인품도 좋고 똑똑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는 두 분이 저희 사정을 들으시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안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도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대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예비 사돈께서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시지요. 우리 발음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되려 의대가 힘들까 봐 더 걱정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빠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며느리 사돈을 얻은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의대에 많이 부족한 녀석이지만 앞으로 좋은 남편이자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저이야말로 훌륭하신 사위와 사돈을 얻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발음이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름처럼 발음 며느리가 될 수 있게 집사람이랑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발음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좋은 사위,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불안했었던 저희의 결혼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항상 배려해주시고 저를 최고의 사위라고 말씀해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사위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발전해나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리 씨, 제가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저 정말 유리 씨 사랑해요. 저도 건우웅 씨 사랑해요. 그치만 저는 벙어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도 못 불러주는 저인데. 유리 씨. 그리고 전 아이 낳다 먼저 떠난 제 동생 예리의 딸을 끝까지 키우기로 임종 때 약속했어요. 건우웅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벙어리에 키워야 할 아이가 있는 사람 말고. 아니요. 저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리 씨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유리 씨 아니면 저도 결혼 생각 없습니다. 건우웅 씨. 다른 사람 생각,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를 봐주세요. 제가 싫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전 유리 씨와 결혼할 겁니다. 왜 저랑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벙어리에 애까지 달린 제가 뭐가 좋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어떤 일에도 남을 배려하고 절 생각해 주시는 그 점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유리 씨는 본인은 안 챙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안 챙기면 누가 자신을 챙겨주나요? 전 그런 유리 씨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리 씨의 그 마음을 보고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유리 씨를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건웅 씨. 알겠어요. 그럼 고민해 볼게요. 그렇지만 엄마 의견도 중요하고 당장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건웅 씨가 싫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리 씨. 저 기다리는 거 하나는 자신 있는 남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일교차가 심한데 몸은 아프신 데 없고 건강하시죠? 그래, 건웅아. 꼬박꼬박 안부 물어주는 건 너뿐이구나. 고마워. 건웅이도 건강하지? 유리랑 예쁘게 연애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구나. 네, 그럼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유리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제 장모님이 되어주세요. 유리랑 결혼을? 네. 너도 알다시피 유리에겐 키워야 할 예리 딸이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유리 씨랑 꽤 닮아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해. 주기적으로 치료 다니고 애까지 딸린 내 딸이랑 정말 결혼하겠다는 거니? 네. 말을 못하는 건 전혀 흠이 아니고 예리 씨 딸인 하은이도 절 꽤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정말 유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 네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방해할 수는 없지. 오히려 고맙구나. 하은이와 유리를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건우 씨. 건우 씨, 계속 생각해봤어요. 건우 씨가 왜 저랑 결혼하자고 했는지요. 네, 유리 씨. 그리고 주변이 아니라 저를 생각하라는 건우 씨의 말에 조금 감동받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네. 그치만 건우 씨가 절 먼저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행복만 주치려고요. 건우 씨가 먼저 고백한 거예요? 후회하기 없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게요. 유리 씨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눈물이 나서. 우리 결혼해요, 건우 씨. 유리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오늘 김치를 좀 담궜으니까 가지고 가. 장모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김장할 때 불러달라니까요. 저 힘 진짜 센데 왜 저를 안 부려먹는 거예요? 맞아, 엄마. 건우 오빠 좀 부려먹어. 힘이 남아둬라. 어휴, 신혼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부르니? 와서 김치나 가져가. 그럼 엄마, 우리가 갈 때 수육 사갈까? 저번에 우리 먹었던 그 수육집 있잖아, 정말 맛있었는데. 하은이도 그 수육 좋아하더라고, 난 좋아. 그럼 내가 퇴근하자마자 수육 사들고 갈게. 응, 고마워, 오빠. 에이, 하은이 보느라 힘들진 않아? 하은이가 대공원 놀러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회사일이 터져 못 갔잖아. 삐져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이것 좀 봐. 내가 아저씨 어디 있어? 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 너무 웃기지 않아? 아이고, 우리 하은이. 예쁘다, 예뻐. 보는 아저씨 마음 무너진다, 무너져. 나 울고 있다고 전해줘? 알겠어. 잠시만. 하은이가 진짜 우는 거냐고 물어봐. 충격 먹은 표정인데? 그러다 울겠다. 얼른 갈게. 응, 초등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림 그려왔는데 보면 잘했다고 칭찬해줘. 어디 우리 하은이 솜씨 좀 볼까? 나 집 가고 있어. 금방 연락할게. 알겠어. 조심히 와. 큰일 났어. 지금 당장 킬병원으로 와야겠다. 건웅아, 빨리. 왜 전화를 안 받아?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유리가. 아, 길을 가다가 미친 뺑소니봄에게 치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 이걸 어떡해. 건웅아, 난 이제 예리의 유리까지 잃으면 어떻게 살아. 얘기 듣자마자 택시 타고 길병원 앞이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고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가 왜 교통사고를 당해요? 바로 가겠습니다. 심각한가요? 네? 지금 도착했는데 유리 이름 말하고 빨리 와. 네가 직접... 직접 와봐야 알 것 같다. 건웅아. 여보, 대답 좀 해줘. 여보, 마지막이라고 여보 얼굴에 천을 씌우는데 여보가 너무 평온해 보여서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 같아서 그 앞에서 계속 울었어. 어제까지 대공원 놀러 가자고 했잖아. 예리 대신 하은이 끝까지 키우겠다고 약속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는 게 어딨어. 하은이가 여보 어디 갔냐고 찾아. 보고 싶다고 울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 해. 장례식장이 너무 무섭대. 여보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고 싶어. 영정사진 속 자기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 제발... 거짓말이었다고 해줘. 제발... 건웅아, 지금 너랑 유리 집에 왔는데 어디 갔니? 아, 네.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요. 너랑 단둘이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집에 오면 안방으로 좀 올래? 기다릴 테니. 네? 아,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잠시 조카네에 맡겼어. 유리랑 예리 둘 다 잃었더니 너무 외로워서 내가 꼭 해야겠어. 건웅이는 내 맘 알지? 네, 저도 외로운 맘 잘 알죠. 알겠습니다. 장모님, 금방 가겠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을게. 하은이도 다른 데 보냈으니 오면 우리 둘 뿐이야. 빨리 오렴. 하은이를 잘 봐주어서 고맙다. 유리가 이렇게 떠날 것이 운명이었다면 너 덕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간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그날 좀 더 일찍 유리를 데리러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후회됩니다. 사실 사위에게 고백할 게 있어. 유리를 잃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했다. 얼굴 보고는 차마 못할 것 같아 그날 못했던 얘기를 하려고 한단다. 무슨 일이세요? 대장암이 재발해. 오래 살아도 1년이라네. 네? 슬아의 딸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놓쳐버린 신의 벌일지도 모르지. 사라도 죄인 같구나. 죽는 건 여한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너무 불쌍하잖니. 엄마도 이모도 아이고 조모도 잃은 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병원은 다녀오신 거예요? 치료가 안 되나요? 왜 장모님까지. 안 돼요. 떠나지 마세요. 제가 못 보내드려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어. 2천평쯤 되는데 거기에 무슨 쇼핑센터를 짓는다고 땅값이 아주 많이 올랐어. 더 오르면 유리랑 건웅이 사는데 보태라고 주려고 했던 땅이니 건웅이 네가 가지거라. 안 돼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우리 하은이를 좀 부탁한다. 하은이의 아빠가 되어줘. 하은이 어른될 때까지 잘 키워달라고 주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도 몇 안 되는 내 재산들도 다 너에게 주마. 장모님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겠니?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매일 하은이 걱정만 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양육비로 받는 건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는 하은이를 끝까지 제가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 같이 한 번만 가요. 치료 방법이 정말 없는지 수소문이라도 해봐요, 장모님. 제발요. 그래. 고마워. 우리 착한 사위. 아빠, 어디 있어? 오늘 가는 거 맞지? 응, 우리 딸. 아빠 금방 갈게. 이모가 좋아하던 수육 사 가려다 아빠가 지각해버렸네. 응. 빨리 와. 그럼, 그럼. 우리 하은이는 괜찮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진 않아? 할머니 보고 싶어. 근데 괜찮아.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랑 같이 있잖아. 아빠가 그랬어. 거기서 그림 그리면서 우리 기다려. 그러니까 괜찮아. 할머니는 이모랑 엄마랑 있지만 아빠는 하은이랑만 있잖아. 하은이가 아빠 지킬 거야. 그럼, 할머니가 이모랑 같이 가려고 같은 날 떠났나 보다. 이모가 오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길을 헤맬지도 몰라서 할머니가 도와주러 간 거야. 우리 하은이 이제 다 컸네. 오늘은 그럼 애슐리 갈까? 아빠 최고야. 아빠 짱이야. 아빠 사랑해. 제 아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내 없는 삶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딸이 된 하은이를 보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크면서 아내를 닮아가는 것 같다. 신기하네요. 제가 인생에 남은 이유는 아마 유리와 장모님이 남긴 소중한 하은이를 돌보라는 뜻이겠죠. 정말 제 딸처럼 생각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주셨던 금액.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작은 빌라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처분하여 소년소녀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하은이에겐 제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겠죠.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고 사람을 잃어보니 알겠네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합니다. 야, 바보야! 너 왜 말 안 했냐? 답답해서 내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너는 진짜 등신 중에 상등신이야. 나 또 뭐 잘못했어? 헉, 팀장님한테 깨지려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 진짜 답답아! 아까 심 과장이 발표한 프로젝트, 그거 네 아이디어잖아! 기어둬도 네가 한 70% 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칭찬받을 동안 너 있다고 가만히 있더라. 이거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거 몰라? 너 이러다 진짜 만년 대리 될 거야? 심 과장님도 고생하셨지. 나는 PPT 안 만들었잖아. 아, 뭔 말이야! PPT 만드는 게 뭐 대수냐? 그거 템플릿 예쁜 거 인터넷에 서치해보면 줄줄 나오는데 거기다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걸 가지고 고생했다고... 아휴... 너는 진짜 뭐 전생에 엄청 갓부였냐? 이번 생에 나눠주고 살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심 과장님의 수고도 있는 거지. 난 괜찮아. 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너는 착한 거냐, 멍청한 거냐? 아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건 멍청한 거야. 야, 네 건 네가 챙겨 먹어야지. 네 밥그릇 뺏기는 거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고. 뭐 하냐?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면 좋아?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진 거 하나 없고 그럴까 봐 걱정이야.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되지. 열심히 한다고 뭐 다 알아줘? 너는 진짜 손해를 보고도 이렇게 해막냐? 야, 세상은 말이야 원래 생색을 겁나 내줘야지 알아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만큼이나 잘했다. 이렇게 빡빡 소리쳐야 내 수고를 반이라도 알아주는 거라니까. 심 과장님도 우리 부서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같은 부서 사람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아이고 자선사업가 나셨어. 넌 평생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라. 야, 너 먹여살릴 개도 있으면서 연봉 안 올릴 거야? 에이, 그치. 우리 대박이 키우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 인마. 대박이 얘기하니까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원래 딸린 식구 있는 가장은 말이에요, 응? 야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혼자 살만큼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맞지. 근데 대박이한테 더 쓸 일 있으면 내가 그만큼 안 써서 괜찮아. 대박이가 굶을 일은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뭘 바라냐? 그래, 네 그냥 평생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세요. 응,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내가 사줄까? 아우, 그게 아니잖아! 안녕, 음식 대리. 어제 나 프로젝트 발표한 거 있지? 그거 자료 좀 더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줄 수 있어? 그때 드렸던 자료가 전부긴 해요. 아, 그래? 그래도 어제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좀 더 마케팅적으로 생각난 게 있어요. 아, 그랬어? 역시 흠식 대리 똑똑하고 착하다니까. 혹시 그거 나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어? 팀장님이 그거 완전 내 담당으로 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흠식 대리가 지금 생각한 마케팅 아이디어도 나한테 안 주면 쓸모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퇴근 전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럼 나야 좋지. 그럼 수고 좀 해줘. 음식스, 퇴근 안 해? 나 오늘 오뎅 박아서 소주 한 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셔줄 친구가 없네. 먼저 가. 오늘 나 야근 좀 해야 할 것 같아. 왜? 월말엔 원래 안 바쁘잖아, 우리. 아, 내 일은 아니고. 심 과장님한테 넘겨드릴 자료가 있어서. 야, 설마 너 그 프로젝트 자료 말하는 거냐? 난 진짜 그건 줄은 몰랐다. 야, 심 과장님도 집에 갔어 지금. 혼자 남아서 뭐 하는 거야? 심 과장님, 계속 야근하시다가 이제 칼퇴하신 거잖아. 나는 그래도 6시 반에는 퇴근했었고. 야, 이놈아. 너는... 퇴근 시간이 중요하냐? 얘는 뭐 남 도와주고 양보해주는 일이면 워라벨도 붕괴시키네. 야, 대박이 혼자 네 자취방에서 네 기다리는데. 안 불쌍하냐? 아, 맞다. 대박이. USB에 담아가서 집에서 마저 해야겠다. 아이고, 됐다. 그래, 심 과장님 많이 도와주고. 너는 그렇게 인센티브도 못 받고 기본금만 받아. 야, 너 이럴 거면 로또는 왜 사냐? 로또도 그냥 다른 사람 당첨금 올려주려고 사는 거 아냐? 그냥 로또는 인생의 소소한 재미인 거지. 사는 것만으로도 부자되는 기분? 당첨될 거 바라고 샀으면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큰 거야. 얼씨고, 아주 도인 납셨네. 너는 인마, 하도 그렇게 남한테 퍼주고 다녀가지고 복도 다 달아난 줄 알아. 도와주는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뭐. 내일 보자, 혜완. 엄마, 저 오늘은 엄마 집에 대박이 좀 맡겨도 될까요? 대박이가 오늘따라 저 출근도 못하게 막 깽깽 울어서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혼자 놔두면 계속 짖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시끄럽게 할 것 같아요. 음, 대박이가 그래? 아이고, 그 쬐끔한 게 뭐가 그리 서러워서는. 너 요 며칠 또 늦게 들어갔구나? 며칠은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요. 히히, 대박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거사. 대박이 본가에서 키울 때 나 5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면 현관 앞에 똥을 싸질러 놓고 그랬다고.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젠 나가는 것도 서운했던 건가 봐요. 아까 6시에 이동장 안에 놓고 지하철 탔고, 거기 도착하면 7시 반일 거예요. 쉬고 계세요. 그래도 그냥 대박이 간식 좀 몇 개 주고 출근을 하지. 강아지 낑낑 댄다고 안쓰러워서 이 꼭두 새벽부터 본가를 오니? 에휴, 너도 참 너다. 회사에 있으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히히, 대박이 간식도 넣어뒀으니까 꺼내서 주세요. 엄마, 미리 감사해요. 대박이가 얼마나 얌전하게 자리는데. 감사할 것도 셌다, 이놈아. 얼른 대박이만 데려다주고 가봐. 지하철 안에서 좀 자고. 다리 깁스하신 분이 타서 방금 자리 양보해드렸어요. 서서 가도 괜찮아요. 전 튼튼하잖아요. 그래, 이런 거 보면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자식 겉도 속도 다 낳았네. 히히, 엄마 유전자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끈 거죠. 저 역 도착했어요. 근데 저 5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뭐 하려고? 다시 돌아가기 빠듯하지 않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히히, 그냥 길 가다가 출구 바로 옆에 로또 가게가 있어서 로또 하나 사보려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나 착하고 성실하고 밝게 자랐는데. 신이 우리 아들내미한테 로또 1등 당첨 안 시켜주시나? 회사 동기는 남들한테 하도 양보하고 다녀서 로또 당첨도 안 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히히, 음, 그것도 일리 있긴 해, 그치? 아무튼 너무 지체하지 말고 회사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동으로 싸게 싸게 뽑아가지고 집으로 와. 다른 건 몰라도 지각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 엄마 아들인데 당연히 알죠. 히히, 얼른 갔다가 갈게요. 아들, 그 로또 방송하는 데 보고 있어? 아, 저 회사 잔업이 좀 남아서요. 마케팅 아이디어 정리해야 하는데 어제 다 못해가지고 오늘 마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로또를 사놓고 당첨 방송을 안 보니? 너도 참 웃긴다, 얘. 원래는 보는데 할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죠. 어머니가 보시고 당첨번호 알려주세요, 히히, 그래, 잠깐만 기다려 봐, 일단 6, 어, 6 있어요, 13, 28, 어, 그것도 있어요, 일단 본전 치기는 했네요, 히히, 43도 있어, 어, 네, 와, 5만 원은 처음 대봐요, 33은, 어,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걸로 장난을 왜 해? 마지막 번호 44야. 설마 두 개 다 있어? 네, 6개 다 맞아요. 어떡해요, 저? 진짜야? 너야말로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때 우리 동네 지하철역 그 근처에서 산 그 로또 맞아? 네, 맞아요. 하, 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엄청 얼떨떨해요. 어떡하죠? 너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 그 해완지 뭔지 너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에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도. 연석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들어와. 네, 대박이 데리고 갈게요. 해완아, 오늘 저녁에 바빠? 일 없음 우리 본가 와서 밥 먹을래? 엄마가 상딸이 무너지게 한 상 차려주시겠대. 야, 뭐냐? 뭐, 너 로또라도 당첨됐어? 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야, 진짜 네 앞에서는 내가 뭔 말을 못하겠다. 그냥 해본 말인데 이렇게 확 낚이면 어떡해. 근데 뭐야, 너 진짜 로또 당첨된 거야? 뭐 얼마나? 5천 원 뭐 이런 거 된 거지? 에이, 많아봤자 5만 원이겠지. 너 해라 그냥. 사실은 1등이야. 뭐? 리얼? 야, 근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완이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이런 일 있을 땐 또 많이 베풀고 그래야지. 불로소득이잖아. 그래도 인마, 너 여태 로또 사온 돈도 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다녔냐? 하다 못해 너는 지나가는 할머니 다리 다치셨다고 업어서 택시까지 태워다 드린 놈이잖아. 너는 그런 선물 받을만 해. 선물이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갔구만. 히히, 아, 뿌듯하다. 잘 됐다, 친구야. 해완이 너한테 이런 말 들어서 너무 좋다. 히히, 도움 주는 게 뿌듯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한 건데 진짜 좋은 일 한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활배 백배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벅차다. 에휴, 너는 여태 도와준 걸로 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긴 해. 내가 진짜 부러워가지고 치킨 사 먹게 천만 원만. 이런 드립 치고 싶은데 못 치겠다, 야. 보내줄까? 카카오페이로 천만 원이 전송이 되나? 알아보고 올게. 야, 됐어, 인마.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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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그걸 또 뭘 준다고 그래. 대박이한테 쓰고 엄마한테 쓰고 남는 돈은 집사, 인마. 너 막 여기저기에 돈 쓰고 다니면 로또 당첨된 거 티나서 여기저기서 막 뜯어먹으러 오는 거야. 그 꼴은 내가 절대 못 보지. 네 배푼데. 일단 알았어. 히히, 저녁에 넘어와.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게. 그래 이따 보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 할아버지 길 잃어버리셨었는데 집까지 바래다 주셨다고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으시다고 그쪽 연락처 적어오신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 때문에 오래가락하세요 그래서 집 찾기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무사히 집에 들어가셨다면 그걸로 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요 돈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레스토랑 이용권 공짜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쓰라고 계속 옆에서 성하시네요 공짜라고 제발 받아가 달라고 그러세요 아휴 그래도 할아버지 건데 할아버지가 쓰셔야죠 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이게 두 장인데 워낙 맛있는 데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자 혼자 이런 근사한 레스토랑 가게 하실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요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늘 손해보고 양보하기만 한다고 친구들에게 구박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 진짜로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네요 로또 1등 당첨도 모자라서 치매이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알게 된 저 여자분과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예쁘게 연애하는 중입니다 선하게 살면 복이 들어와요 못 믿겠지만 진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야,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준비 잘 해놓고 무슨 준비? 진짜 너는 작년 우리 엄마 생일 때 케이크 사서 한 거였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속상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설마 케이크를 다 만들라고? 지난번 케이크도 신나호텔에서 사가지고 온 거였어 이미 그걸로도 최고급이었는데 직접 만들라니 나는 일 안 해? 나도 바빠 너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너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거 허락해 줬더니 이런 식이면 밖으로 놔두는 거 그냥 못 두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 일할 거고 내 커리어 쌓을 거야 공부 포기하면서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약속 잊었어? 그건 너가 집에서 네 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말이지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며느리 노름 너무 못한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 뭐? 며느리 노릇? 어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어머니 생신인데도 바쁘다는 핑계나 들고 말이야 난 내 생일에 케이크 하나 아니 빵 쪼가리 하나 받아본 적도 없는데 며느리 노릇을 바라신다고? 아이고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맘껏 쓰라고 카드 받지 않냐?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대답이나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하시지 카드는 법인 카드길래 써본 적도 없어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부모 없이 자라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그거 진심이야? 어? 아니 너는 너가 이럴수록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몰라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내가 친정 없고 가족 없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구나 너 일한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그래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벌려는 거야? 그냥 쉽게 쉽게 살면 좋은데 너도 참 그래 운 좋게 졸부 부모 만나서 벼락부자 된 너는 모르겠지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알아? 에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아이 지겹다 진짜 됐고 우리 엄마 생일 케이크나 잘 만들어 그 뭔지 모를 꿈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욱아 뭐야? 언니야? 그래 언니야 언니? 뭐야? 살아있던 거였어? 언니가 미안해 이제야 연락을 하게 돼서 하... 언니 지금 어디야? 한국에 있기는 해? 한국은 아니야 싱가포르에 있어 너한테는 상황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혹시나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미뤘더니 벌써 6년이 지났네 싱가포르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거야? 연고도 없는 곳이잖아 음... 아버지 회사 그렇게 망하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집안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 좀 위험한 데서도 돈을 끌어다 쓰셨더라고 내가 돈 다 끌어앉겠다고 각서 쓰고 오게 된 곳이 싱가포르였어 카톡으로는 다 말하기 어렵지만 싱가포르에서 일이 잘 풀려서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됐고 여기서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뭐야 그럼 언니 혼자 엄마 아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야? 그리고 가도 나랑 같이 가지 대체 왜 우리 집 쫄딱 망했을 때 너 나이가 고등학생이었어 어떡해 15살 차이나 나는 언니가 돼서 그 짐을 너한테 같이 지자고 하니 언니 난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살았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알면 마음의 짐이 좀 덜했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언니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 같던데 남편은 잘 해주니? 시댁도 잘 사는 집이라며 언니 말도 마 처음에 낯고 쉴 때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뭐? 배려해주는 것 같은 모습은 우유부단한 모습이었고 부모님한테 잘했던 행동들은 결혼하니까 내 몫이 되더라 걱정 없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이 없고 세작물 좀 모르는 거였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썩은 동아줄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잡았나 봐 미쳤었지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갑자기 가족들이 다 사라졌는데 뭐라도 의지하고 싶었겠지 너 옛날에 올렸던 이 프사에 같이 나온 남자가 남편이야? 응 맞아 사실 내가 너 잘 사는 줄 알고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아도 너무 닮아서 혹시 결혼식에서 시갓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 보내줄 수 있니? 그건 왜? 뭐 좀 확인해보려고 그래 언니? 옥아 맞다 너 시부 그놈이야 어떤 놈? 우리 아빠 회사 말아먹고 사기 쳐서 도망갔던 직원 뭐라고? 살이 너무 붙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놈이 맞아 저 뻔뻔한 놈이 본인 때문에 우리 어머니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뻔뻔하게 그 돈으로 사업을 해? 그리고 내 동생까지 데려가서 며느리를 삼아? 언니 우선 진정해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건 몰랐을 거야 난 막내기도 하고 어려서 아빠가 꽁꽁 숨겨뒀었으니까 언니 나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이런 구박대기로 살고 싶지 않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언급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데 언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여보 뭐해? 나 지금 살 거 있는데 회사 카드 써도 되나? 이거 법인인데 아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쓰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적인 일에 쓰는 건데 법인을 쓰기가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뭐가 문제야 그냥 쓰라니까 뭐 살 건데 그냥 좀 비싼 거 꼴의 여자라고 빽이라도 사려나 보네 너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 사치 부린다고 또 욕먹을 거 알지? 몰래 사고 알아서 잘 처리해 아 너 빽 사는 거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양평에 있는 아버지 별장 가서 돈다발 몇 개 좀 슬쩍 해와 내가 어떻게 여는지 알려준 적 있지? 마스터키는 집 근거에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고 헤헤 근데 난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엄밀히 따지면 회사 돈인데 아우 야 쓸데없는 도덕심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너도 그거 좀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 반 떼 줄 테니까 잔말 말고 가지고 와 멍청한 새끼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밖인데 왜? 일단 이유는 묻지 말고 당장 집 가서 있는 비상금 다 챙겨서 도망 나와 제일 큰 근거에 있는 건 다 챙겨야 되고 그것만 다 챙겼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이씨 그것도 다 들고 와 알겠어? 딱 30분 안에 집 밖으로 나가야 돼 왜? 혹시 아버님 회사에 문제 생긴 거야? 그래 아이씨 어떤 새끼가 내부고발 했나봐 아니 지금 그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얼른 하란 대로 해 내가 왜? 너 지금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아버지 별장이잖아 그래 너네 아버지 별장이다 너가 알려준 방법대로 지하실 통로 한번 열어볼게 야! 너 가만 안 둬! 야! 언니 언니가 좀 처리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은희 언니예요 뭐? 은희한테 언니가 어디 당신은? 그래 나다 우리는 구면이지? 나야 나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쫄딱 망하게 했던 회사 사장 큰 딸 설마 그러면 은희가 그냥 너네 집안은 졸부가 되기 전에 사람이 안 됐나 보다 그렇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복수? 그래 그것도 꽤 흥미있는 주제긴 하다 근데 난 내 동생 시집살이 시키고 무시한 사돈댁을 조지고 싶은 거라서 탈세 횡령에 회사에서 헤쳐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었구나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내 동생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고 너 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 중단시켜 얼른! 너 지금 이러는 거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 그 한 사람이 혹시 너와 너의 가족들이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네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났거든 왜? 혹시 몰랐었다고 말할 건 아니지? 일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가 육십 가까이 다 돼서 벼락부자가 됐는데 그 출처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치?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건 노봉근 씨 집안이 망하고 너와 내 동생이 이혼하는 거야 둘 다 이뤄줄 수 있겠어? 그리고 애초에 나도 못 멈춰 뭐? 도대체 왜? 너가 법인 카드부터 이것저것 씨부렸던 거 은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녹음해뒀어 그 자료 넘기니까 애초에 경찰 쪽에서도 냄새 맡고 있었는지 바로 물던데? 아마 지금쯤이면 너네가 그렇게 꽁꽁 숨겨뒀던 비자금이 다 들통났겠네 아 참고로 내 동생은 신고 포상금으로 20억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 창고에 100억 정도가 있다고 했다던데 진짠가? 뭐 어찌됐든 나랑 은희가 잘 쓸게 잠깐만 가, 가, 가지마 제발 그중에서 50억만 아니 30억 아니, 아니, 아니 10억만 남겨줘 음 그건 내 관할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랑 이혼이나 잘해줘 아주 깔끔하게 탈세의 횡령에 이리저리 법정에 불려다니던 전남편은 이미 많이 시달린 참이었는지 순순히 이혼해주었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이혼녀 타이틀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저는 사업에 성공한 언니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멈췄던 학업을 다시 준비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편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이 근본 없는 놈아 죄의를 지으면 다 돌려받는 법이다 만나서 들어오고 다신 보지 말자 결국 못 버틴 거야?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 당장 나가라는 수준이지 거의 미안하다 가정이라는 사람이 아빠 노릇도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 정말 무책임하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들은 어쩌고 나 지금 아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내 마음 이해해? 나도 미안해 근데 회사 인사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잘릴 줄 알았겠어 그리고 여보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말 못한 거? 여기서 또 놀랄만한 게 있어? 미치겠다 정말 또 뭔데? 우리 집 있잖아 아마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투자하던 것도 좀 잘못돼가지고 뭐? 당신 미쳤어? 지금 집이 없어진다는 소리야? 우리 지금 길바닥이 나왔는다는 거야? 그게 맞아? 아니야 내가 그럴 일은 절대로 안 만들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대체 대책이 뭐야? 당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당분간 엄마 집 가서 얹혀 살자 엄마랑 어제 얘기했어 당장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시댁 가서 살라고? 지금 나보고 당신 어머니 수발되면서 살라는 거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어머니가 당신 많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들어가서 살아도 집안일은 내가 많이 거둘 거야 설마 내가 당신 독박 육아 시키겠어? 미치겠다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내가 쪽팔려서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시는 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지금 집에 혼자 사셔? 아니지? 우리 형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아이돌 좋아하는 형 무슨 아이돌 티셔츠 입고 그랬잖아 아주버님 지금은 뭐 하시는데? 집에서 쉬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수라는 거야 그럼? 아주버님 나이가 꽤 있지 않으셨나? 나도 형 사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결혼을 하던 말던 형 인생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 살면 아주버님 앞에서 쪽팔릴 일은 없겠네 에휴 속이 탄다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고 살자 내가 다시 재기해서 어떻게든 집 구해볼 테니까 난 몰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아가 집만 풀고 나갔니? 나 금방 들어오는데 얼굴 보고 나가지 그랬어 어머니 저녁 장 좀 볼 겸해서 장 보러 나왔어요 어이구 그래 손주는 내가 보고 있으마 너희 셋이 들어오니까 아주 집안이 화목하고 좋다 어머니 어머니 근데 집이 너무 커요 언제 이사 가셨어요? 서울 강남에 이런 집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됐어 집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우라가 있는 동안 필요한 거 있음 뭐든 얘기하고 알았지? 정말요? 정말요? 필요한 거 있음 말씀드려도 돼요? 물론이다 마다 어머니 그럼 있잖아요 아주버님이 쓰시는 방 중에 두 개 있죠? 방 두 개?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랑 여기 옆에 방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응 그 방들은 왜? 거기 하나를 제 방으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방 하나는 제 옷장으로 쓰면 좋겠는데 옷장으로 방 하나 쓰다가 애 크면 애 방으로 해도 좋고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고 글쎄 거기는 잘범이 방이라서 잘범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그 방 혹시 가보긴 하셨어요? 벽에는 죄다 희한한 아이돌 사진들이랑 이상한 것만 잔뜩 붙어 있잖아요 그런 방이 대체 뭐가 쓸데 있다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니? 으응 아가 나도 아가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범이 생각도 한번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한번 여쭤나 봐주세요 어머니 근데 아주버님은 집에서 대체 뭐 하세요? 남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끼니도 잘 안 드시고 보통 방 안에서만 있으신다는데 에휴 그러게 나도 좀 잘범이가 나와서 바깥바람도 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 둘이 잘범이 좀 잘 부탁한다 애가 아주 방구석에서 살아 일단 아주버님 방부터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다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으로 소갈비 하려는데 괜찮으세요? 소갈비 좋지 아가 너무 좋다 우라가가 저녁도 해주고 행복해 맛있는 소갈비 쯤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오냐 사랑한다 제수씨 지금 어디에요? 안 바쁘죠? 어머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 안 좋게 나와도 이해 좀 하시고 그저께 울엄마가 제수씨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따로 전달받은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주버님 이봐요 내가 분명 거실에서 울엄마랑 제수씨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제수씨가 내 방 좀 비워달라고 했죠? 엄마가 나한테 말하던데요 아 예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분명 엄마한테 방 치우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수씨한테 전달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전달 못 받았어요? 네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았다고요? 지금 나랑 농담합니까? 전달받았는데 왜 그 방들 치웠습니까?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치웠어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취미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취미도 적당히 해가면서 좀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어떠세요? 뭐요? 뭔 미래에 제수씨 말 다 했어?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방 안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요 늦은 나이여도 취직 준비라던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여자가 정말 진짜 안 되겠네 죄송해요 저도 화나서 더 이상 둘이 얘기는 못 하겠네요 시어머니 부를게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방 치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주버님이 허락 안 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을 제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 치웠거든요 아 치웠니? 그런데 근데 아주버님께서 제게 말도 험하게 하시면서 되게 뭐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허락 없이 방을 치운 건 맞지만 그 방이 꼭 필요할까요? 제수씨 말하는 거 봐 지금 엄마가 제수씨 편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유치하게 누가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 않아서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아들 방도 많은데 그냥 방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때? 응? 뭐? 엄마도 지금 제수씨 편 드는 거야? 안 되겠다 제수씨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짐 싸서 밖으로 나가 아들 너무 그러지 말고 짐 싸서 밖으로 나가라뇨 제가 왜 나가요? 여기 시어머니 집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게요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방구석에서 혼자 있으니까 능력 없는 백수인 줄 알았어? 이게 뭐예요? 부동산 계약서네요? 아니 잠시만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주식이랑 한 거 모아서 집 산 거야 몰랐구나 내가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았지? 어머니 이게 맞아요? 지금 아주버님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여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남편이 분명 친가라고 그랬는데 잘범이 말이 맞아 아가 작년에 잘범이가 크게 성공해서 여기로 이사했어 엄마 여기서 또 제수씨 편 들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고 다 찢어지던 아니면 다 내쫓아버리고 혼자 살던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니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가 잘범이 방 다시 원상 복귀 시켜놓자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잘범이 집이고 잘범이 방이잖니 아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랬어 울형 한 번 화나면 잘 안 풀리고 막 말하는데 그게 지금 너가 할 말이야? 아니 엄마 집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집인 줄 알았지 집 명의가 아주버님 앞이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미치겠다 정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형도 화가 많이 났어 나랑 엄마도 쫓겨날 뻔한 거 겨우 말렸어 그래서 이제 어떡해 니네 형이 나보고 나가라고 길길이 소리치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미안해 당분간 옆에 고시원이나 원룸이라도 좀 들어가 있자 내가 형한테 얘기해서 보증금 정도는 얻어볼 테니까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나 이대로 못 나가 아니야 나가야 할 거 같아 형이 화가 많이 나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경찰 부르겠대 당신이 좀 희생하자 야! 야! 결국 전 집 밖으로 쫓겨나고 근처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주버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장문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람 겉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쳤죠 어머니 저 요즘 힘들어요 왜? 구남이가 말을 안 듣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이가 퇴근하고서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눕기 바쁘니까 말로만 듣던 독박 육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너무 지쳐요 어머니 남자들은 다 그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를 거다 아가 많이 힘들면 같이 살면서 당분간만이라도 좀 도와줄까? 네가 불편하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마 어머 그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테니까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그이한테는 말해놓을게요 그러렴 문아 그럼 조만간 갈 테니 그때 보자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응 엄마 일하느라고 이제 봤네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이 집에 며느라기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말도 없이 와서 아무런 준비를 못 해놓고 있었어 며느라기한테 저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한 표정으로 그 친구들에게 나를 이 집 가정부라고 소개하더구나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아기도 잘 보는 못하는 게 없는 아줌마라면서 그래 놓고는 나더러 차내와라 과일 깎아와라 친구들 앞에서 나를 정말 가정부처럼 대하더라고 아유 세상에 기가 막혀서 원 허풍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에이 허풍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연애할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너는 지금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그건 아닌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허풍이가 가끔 좀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그렇게까지 못된 애는 아니야 엄마 그래 가장 가까이서 본 네가 더 잘 알겠지 며느라기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육아한다고 힘든데 괜히 네가 그런 말 했다가 싸움 날라 알겠어요 집에서 지내는 건 괜찮으세요? 불편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다니 그저 손주 웃음 하나면 싹 날아가는 걸 이제 다시 일해라 나도 분유 먹이러 가야겠다 엄마 계속 참고 살 거야? 나는 엄마 말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았는데 정작 오빠는 아무 말도 없어? 아까 낮에 오빠한테 얘기했지 그런데 허풍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었냐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엄마 진짜 바보야? 답답해 죽겠어 오빠는 언니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안 믿을 사람일걸? 그럼 어쩌니 잘 지내고 있는 애들을 억지로 갈라서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 더군다나 아이도 있는데 싸우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 손주 걱정할 때야? 엄마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며느리한테 가정부 취급을 당한 거라고 동네 아줌마 Zu요 동네 아줌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거야 오빠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엄마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거 알지?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확실하게 물고 가자. 엄마, 오빠 집 들어가고 나서 그 집에 뭐 동네 윗이 드나든다거나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웃들이랑 친목도 유도하고 오빠네 집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떡이라도 돌리면서 좀 친해지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지. 그럼 쓰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냅다 받아들이시겠지? 그 상황에서 집에 사람들이 오면 언니가 엄마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녹음을 해. 그리고 또 한 번 가정부라고 소개한다면 그때 오빠한테 녹음본을 들려주면 되잖아. 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아, 역시 똑똑한 내 딸이야. 엄마, 이건 똑똑한 거랑 상관없어. 나는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 당하는 거 눈뜨고 보고만 있는 오빠랑은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증거를 잡자. 언니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아이, 고마워, 우리 딸. 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왜요, 어머니? 너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지?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동네 분들한테 떡은 돌렸니? 에이, 어머니. 요새 누가 촌스럽게 떡을 돌려요. 요즘은 그런 거 다들 싫어한대요. 어머, 누가 그래? 세상이 아무리 편했다지만 그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니다. 이웃 간에 말도 트고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칠해 정도는 해야 정도 쌓이는 법이야. 어머니, 저 요새 너무 바쁜데? 아이, 바빠도 할 건 해야 하는 법이야. 당장 내일부터 떡 주문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떡 돌리도록 해라. 앞면 트고 말 좀 트고 나면 집들이 겸 놀러 오시라고도 하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 오늘 회사 많이 바쁘니? 응,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담당하게 되어서 당분간은 야근을 꼭 해야 할 것 같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최근에 허풍이한테 이사 왔으니까 이웃분들한테 떡이라도 돌리고 앞면을 좀 트고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맙다고 오늘 놀러 오시겠다지, 뭐니. 그래서 너도 겸사겸사 얼굴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에이, 나는 뭐하러.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걸. 두 고부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나는 나중에 시간 나면 인사나 드리지, 뭐. 아이, 고생이 많네, 우리 아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네, 항상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내가 조금 안심이 돼. 허풍이도 그렇고 우리 애기도 그렇고 엄마 덕분에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조만간 용돈 두둑하게 넣어드릴게요. 에휴, 뭐. 얘는 안 그래도 된다. 어디 내가 돈 보고 그러니? 그래도 이왕 줄 거면 노란 걸로 다오. 네, 알겠어요, 엄마. 이따가 저녁에 뵈어요. 저, 어머니. 왜?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무슨 기분이 상해?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어머님 보고 가정부라고 말한 거 말이에요. 네가 보기엔 어떤 것 같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 전에도 그랬지 않니? 네 친구들 앞에서 버젓이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오늘도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네 시어미를 가정부라고 말하고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친구들 앞에서 그랬던 건 저희 시댁이 엄청 잘 산다고 제가 잘난 채를 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 거라면 집이 부자라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애나 보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뭐라고? 결혼 전부터 철탁선이가 없어 보이긴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그래, 친구들한테는 그렇다 치고 동네 아주마들한테는 왜 그런 건데? 그건 계속 살 동네이기도 하고 저희가 잘 사는 집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또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시어미를 가정부라고 소개하는 거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구남 씨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정말 잘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말해봤자 뭐 하겠냐. 그냥 네가 철이 덜 든 거라고 생각하마. 어머니, 감사해요. 긴 말 안 할게. 엄마, 빨리 파일 올려요.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오빠, 꼭 들어. 지금 오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느 때 순둥하기만 했다던 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똑똑히 들으라고. 뭐야, 저게? 나 지금 업무 중이야. 나중에 들으면 안 돼? 나중에 들으면 후회해. 지금 당장 들어. 어머니,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왜 모른 척이에요?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나? 저게 뭐야? 저 아주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예요? 잘 사는 척 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나호풍, 이게 진짜 네가 한 말이야? 아니야, 구남 씨.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그래, 아가씨가 조작했죠? 괜히 내가 미우니까. 요즘은 음성파일도 조작할 수 있다는데. 구남 씨,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겠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말하겠냐고. 참 절절하고 찌질하고 한심하네요, 언니. 미안하지만 나 뼛속까지 문과라서 그런 거 조작하는 거엔 재주가 없네요. 컴퓨터나 기계 못 만지는 건 엄마랑 오빠가 더 잘할걸요? 이 와중에 너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나한테 변명이 먼저고 심지어 내 동생한테 덮어씌우기까지? 얼마 전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나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맞아, 오빤 정말 한심한 놈이지. 녹음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드려서 겨우 한 거였고, 동네 아줌마들 집으로 불러 모아서 저런 이야기 나오기 유도한 것도 내가 해보라고 한 거였어. 잘 먹혔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어머니도 그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야, 닥쳐 그냥. 네 목소리 듣기도 싫고, 우리 엄마 가정부 취급하는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뭐라고? 아니야, 우리 이러지 말자. 애도 있잖아. 구남 씨, 제발. 내 할 말은 여기까지야. 언니,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요. 다신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나갈게요. 우리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아요. 어머니, 구남 씨 좀 말려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죽을 질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다. 진작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애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너도 철 좀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 아들과 저를 가정부 취급하던 며느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나중에는 순순히 양료권도 넘겨주더라고요. 아들은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일에만 매달리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하여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은 60이 넘은 제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저의 개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어디야? 아직 퇴근 전이야?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여보, 별건 아니고 내가 지금 일이 생겨서 그런데 내 계좌로 50만원만 좀 쏴줄 수 있어? 계좌번호는 알지? 응? 갑자기? 아니 무슨 일 있어, 여보? 그리고 50만원이 없어? 아, 잠깐 통장이 점검 중이라 급한 돈이거든? 빨리 좀 보내줄래? 아, 알았어. 많이 급한가 보네. 지금 보낼게. 그리고 여보, 어차피 이따 들어가서 얘기는 할 건데 우리 주식 좀 투자해보자. 요즘 내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애들이 많네. 갑자기 무슨 주식이야.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그런 거 다 도박이래. 아니야. 일단 내 말 믿고 당신 모아놓은 돈 있지? 그거 좀 준비하고 있어봐. 갑자기? 아니, 돈은 있긴 한데. 추천받은 종목 하나가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나 한 번만 믿고 있어봐. 알겠어. 뭐가 그렇게 급해. 주식 좀 무섭긴 한데. 확실하게 추천받은 거야? 응, 정말 확실해.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어? 한 5천 있어? 대충 그 정도? 아니, 5천이나 다 넣으려고 주식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당신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거 맞아? 좀 믿으라니까. 하나뿐인 남편 말을 못 믿어? 알았다고. 그리고 있잖아, 영훈이 알지? 우리 누나 아들. 영훈이 알지, 지난 설에 봤잖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려나? 한창 클 땐데.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살 거야. 잠깐 일이 조금 생겨서. 뭐라고? 영훈이가 우리 집에 왜 살아? 신우 있잖아. 누나한테 일이 조금 있어서. 영훈이가 우리 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어. 어차피 가족인데 괜찮잖아. 여보, 갑자기 이건 좀 아니지. 어차피 가족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적어도 신우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려줘야지. 납득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누나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퇴원도 언제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데리고 살자. 알았지? 신우, 몸이 편찮으시다고? 아,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래,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주식 투자도 바로 진행할 거니까 돈 모은 거 잘 가지고 있어. 내일 바로 사야 할지도 모르거든. 알겠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엄마, 돈은 겨우 마련할 것 같긴 한데. 아휴, 모르겠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린 가족이고 네 와이프는 남이야. 그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야, 지금? 아니, 누나는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어디 가서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도박으로 돈 날려먹고 그지 됐어도 네 누나고 내 딸이야. 아니, 내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아휴, 정말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엄마나 나나 누나가 싸지른 빚 감싸느라 정신이 없네. 둘 다 기운 내자. 아휴, 나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휴, 나 정신 차려. 일단 며느리한테 돈 뜯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뜯어내고 이혼도 각오해. 너 안 그래도 요즘 따로 만나는 여자 있다면서. 그 여자 집에 돈도 좀 있다며. 따로 만나는 것까진 아니고. 그냥 요즘 서로 알아가는 사이인 거지. 그리고 그 여자 집에 돈이 있는 건 맞아. 있는 집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랑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장가 갈 생각하고 있어. 그래야 네 누나 빚도 없앨 수 있다. 가족 먼저 살려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관여하지 좀 말자, 엄마도. 안 그래도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엄마 말 좀 들어. 내가 너 잘못되라고 이런 소리 하겠니? 그리고 며느리는 원래 마음이 별로 안 들었다. 애가 버릇도 없고 집에 돈도 좀 없어 보이고 그만 좀 해. 어차피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5천만 원 받아내기로 했어. 안 그래도 불쌍한데 여기서 뭘 더해. 잔소리 좀 그만해 제발. 그래 알았다. 어련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명심해라. 뜯어낼 수 있는 데까지 쭉쭉 뜯어내야 해. 절대 동정신 품거나 봐주고 그러지 마. 우리 사는 게 먼저야. 어 그래. 엄마도 혹시 누나한테 연락 오면 빨리 연락 주고 연락 오면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넣던가 해야지. 아 누나 이러다간 진짜 우리 다 죽겠다. 알았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어머 어머니 전화 주셨었네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아가 아니 시누이 짠니. 몸 아프단 얘기는 대충 들었지. 조만간 영혼이 너희 집에 살 수도 있다는 거랑. 네. 남편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암이랜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아이고 원래 건강하셨잖아요. 갑자기 암이라뇨. 여하튼 것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 아니겠니. 그 어린애를 앞으로 어찌해야겠어. 그러게요. 속상하네요. 한참 클 때인데. 네 남편이랑은 얘기 얼추 했으니까 셋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꾸나. 잠시 기다려라. 며느리한테 얘기는 얼추 해놨다. 며느리도 속상하다고 하더라. 그래 여보. 우리가 좀만 수고하자. 누나 남편이 하필 바람을 펴서 당장 영혼이 맡아줄 사람도 없어. 바람을 피셨다고? 신우 남편이? 아니 전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속 알 길이 있나. 바람도 피고 아예 새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뭘. 영혼이 혼자 어쩌자고 저러는 건지. 하. 그래서? 얼마나 영혼이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야? 당장 계획은 있어? 솔직히 없다. 일단 너희들이 좀 잘 챙기고 있어봐. 내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영혼이도 많이 심란하겠지만 저도 애 키워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실. 그래 알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라셨죠?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 아주버님 갑자기 연락을 지금 시댁에서 무슨 얘기 들었을지 대충 예상 갑니다. 제 와이프는 암으로 병원 들어가고 저는 여자랑 바람나서 집안 버리고 도망쳤다고 들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결국 그랬군요. 똑순씨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 진실 이요? 제 와이프가 지금 제 돈은 물론이고 자기 집안 돈을 통째로 도박에 말아먹어서 아마 시댁 지방 기둥이 부러지기 직전일 겁니다. 혹시 시댁에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 없었나요? 빌려달라는 적은 없었고요. 급하게 주식한다고 돈 오천노차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저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주식이니 사업투자니 하면서 제가 직장생활 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날렸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절 믿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부디 또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연락 드렸습니다. 아주버 님 알겠어요. 여보 어디야? 아직 퇴근 전? 바쁘니까 먼저 자. 나 오늘 회식도 있고 좀 늦어. 여보 나 물어볼 거 하나 있거든? 솔직하게 대답 좀 해줄래? 바쁘다니까 내일 얘기해. 아니 지금 대답을 좀 해줘야겠어. 얼마 전에 나보고 주식 투자한다고 모아놓은 돈 가져오라고 한 거 그거 정말 주식 때문에 부탁한 거 맞아? 너 갑자기 왜 이래? 돈 주기 싫어서 이래? 같이 주식으로 돈 벌어보겠다는데 그렇게 주기가 싫은 거야? 아까워? 그냥 대답만 해줘. 정말 주식 때문에 달라고 한 거야? 그래 주식 때문에 달라고 했어. 됐니? 음 그래? 한번 봐볼래? 여보 지금 집이야? 내가 들어가서 해명할게. 아니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랑 통화한 것도 다 들었어. 새벽에 나 잘 때 거실 가서 통화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았어? 내가 바보 등신이야? 여보 아이 그게 아니라 있잖아. 우리 누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만 얘기하자. 그럴 거면 처음부터 누나 사정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당신은 지금 내 돈 등 처먹고 아예 나 버리고 이혼하려고 한 거잖아. 여보 내일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올 거야. 아 이혼이라니 제발 그러지 말자. 미안 나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걷어차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이미 버스 떠났어. 법원에서 보자 당신. 시모와 남편의 음모는 아주버님의 카톡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아주버님 시댁은 수소문 끝에 시누이 거처를 마침내 알아냈고 시누이를 사기째 등으로 신고해서 시누이는 쇠고랑을 차고 말았죠. 시누이 뒤치닥거리 하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린 시모와 남편은 시누이처럼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 중이랍니다. 물론 전 여러 증거들로 이혼재판에서도 승소를 했고 지금은 친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지만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네요. 엄마 미세야 다들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주말이든 주중이든 괜찮아 우리가 맞출게 뭐야 언니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쎄한데 우리 큰 딸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랬어? 응? 남자?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너희 언니가 따로 보여줬었어 아 왜 따로 보여줘? 나는 가족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나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 가족인 건데 왜 나 빼고 셋이 봤어? 나도 미세 너한테 내 남자친구 보여주고 싶었는데 알잖아 너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했어서 예전에도 난리 났었던 거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언니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어? 여태 소개 못 시켜준 건 미안해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그때 엄청 크게 싸웠던 거 나는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개하는 자리 마련하는 거잖아 그래 미세야 이제는 안 그러는 거지? 내가 언제 헌 거 좋아하는 거 봤어? 언니가 만나는 남자 하나도 다 만나 됐지? 진짜 치사해서 못 들어주겠네 아유 그만 화내 미인이 너도 잘못했어 동생이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의심하면 되겠어? 알았어요 엄마 그냥 쓸데없는 분란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다들 이번 주 금요일 시간 괜찮아요? 이틀 뒤라서 좀 그런가? 엄마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밖에서 보자 근사한 대로 알아볼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만만한 게 있겠어? 엄마가 장 다 봐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 와 그래 데리고 와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꽁꽁 숨겨두고 동생한텐 안 보여줬는지 너무 궁금하네 너 자꾸 언니한테 그럴래?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던데요? 갈비찜은 진짜 제가 먹었던 갈비찜 중에 최고였어요 아 그래요? 나도 우리 예비사위 복스럽게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도 식사하러 또 와요 그래도 되나요? 전 너무 좋죠 예비 처자분까지 뵙는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 예비 처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처자 소리 듣는 거 좀 그렇다 오빠 왜 벌써 김칫국 마셔요? 남녀관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미세야 너 좀 농담이 살벌하다 농담인 거 알면서 왜 또 그러실까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번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빠는 무슨 이제 결혼할 건데 형부라고 불러야지 엄마 오버 좀 그만해 형부라고 실컷 불렀는데 결혼 파트너면 어쩔 건데? 아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미세 씨도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미세 씨라고 부를게요 그럴래요 오빠? 그래요 그럼 우리 큰딸 조심히 들어가고 난감 씨는 우리 딸 자취방에 잘 데려다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빠 다음에 또 봐요 자기야 있잖아 예비 처제가 원래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편이야? 응? 미세가? 오빠 미세랑 따로 연락해? 아니 이걸 따로 연락한다고 해야 하나? 예비 처제가 연락을 따로 줬어 자기 학교 근처 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제가 지금 나까지 부르는 게 어디 달갑겠어? 또 저러네 안 그런다더니 아우 열받아 왜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뺏고 싶나 봐 내가 남자친구 좀 사귀려고 하면 기를 쓰고 뺏으려고 든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쟤한테 뺏기고 나서는 계속 남친 안 만들었어 그러고 인연을 남친 없이 보내다가 오빠 만난 거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근데 이 카톡은 그냥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제라고 부르지 말라고 성긋는 거 보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같은데 생각을 해봐 낯가리는 성격이 저렇게 선톡하고 하트 붙이고 밥도 같이 먹자고 그러겠어? 나는 원래 애교 많은 성격인 줄 알았어 그럼 나 어떡해? 진짜 난감하다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 그 뒤엔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그렇게 보냈어 뭐라고 오는지 봐 한 번 원래는 밤에 술 먹자고 불러내는데 웬일로 신사적이네? 제가 예전에 내 남친을 그렇게 꼬셨어 술 취한 척하고 지가 모텔 데리고 가서 잡아뜨린 거지 내가 진짜 결혼할 사람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그게 사실이야 나도 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남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못 가진 걸 언니 너는 가졌으니까 막 뺏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랑 취향이 겹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으려나? 아닌데? 막내딸이라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 어 잠깐만 처제한테서 또 연락 왔어 자기 무슨 도사야? 자리 깔아도 되겠어 거봐 쟤 또 술 취한 척하고 오빠랑 모텔 가려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지? 내가 행복한 게 싫은가? 나 동생한테 못되게 굴었단 적도 없는데? 진짜 마음고생 심했겠다 그동안 자기가 안 불편하게 내가 처신 최대한 잘할게 걱정하지마 자매 사이 멀어질까봐 걱정되네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급강의 인내심으로 참아내면 싸울 일은 없어 힘들겠다 진짜 어 사실 나랑 결혼할 사이라고 완전 못 박아버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너무 열받아 나 그냥 처제 카톡 차단해버렸어 이젠 스트레스 좀 덜 받겠지 자기가? 하 모르겠다 쫓아와서 난리 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덩달아 고생이 많네 고마워 장난해? 뭐 하는 짓이야? 언니가 형부한테 내 카톡 차단해놓으라고 시켰어? 형부가 카톡 차단한 건 어떻게 알았어? 겐톡으로 형부랑 할 말이 있나? 남이사 알게 뭐야 왜 차단하라 그랬어? 언니는 나랑 형부랑 친해지는 게 싫어? 언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처자라고 불리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넌 형부라고 자율도 부른다? 내 맘이지 아니 왜 차단하라 그랬냐니까 난 가족 아니야? 남이사 알게 뭐야? 언니는 내가 남이야? 너야말로 미쳤냐? 내 남편 될 사람이야 남이사 알게 뭐냐 그랬지?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숨길 만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왜 꼭 그럴 거라 생각해? 오빠가 네 카톡 다 보여줬거든? 너 진짜 내 결혼까지 망치고 싶어? 그때 한 번으로는 성이 안 차 아니 형부랑 처제가 카톡하는 게 이상해? 언니야말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잘 지내보려고 한 것도 꼬리친 게 돼? 그냥 내가 언니보다 예뻐서 괜히 불안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냥 나도 너 그러는 거 싫고 네 형부도 내가 싫어하는 건 싫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너 차단했고 모든 게 다 네 맘 같을 순 없는 거야 우리 부부는 그런 네가 불편하다고 부부는 무슨?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뭔 놈의 부부 행세야? 그만 좀 비아냥 될래? 네가 아무리 분탕질 쳐도 오빠가 네 남자가 될 수는 없어 결혼식 날짜 다 잡아고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아아 결혼해 누가 하지 말래? 유난 쩔어 진짜 그리고 각별한 척 그만해 역겨우니까 그렇게 유난 떠는 것들이 꼭 헤어지더라 피 섞인 여동생까지 제지해가면서 결혼 생활 천년만년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넌 진짜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나야말로 두고 볼게 언니 결혼 축하해 엄마랑 나랑은 이제 집 가는 중 웨딩 화보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언니가 진짜 결혼을 하긴 했나 보다 웬일이야? 언제는 나랑 오빠랑 못 갈라놔서 안달이었으면서 너의 결혼식 날까지도 싸워서 엄마 속 뒤집어 놔야겠니? 오늘 좋은 날이니까 너도 너무 열내지 말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면 좋았을 텐데 시국이 시국이라 아쉽네 제주도라도 잘 다녀오고 응 언니 내 선물 많이 사와 가서 내 생각 마니 하고 형부도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저제 잘 살게요 오빠 끝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굴 거예요? 내가 오빠보다 한참 어린데 언제까지 돈댓말 쓸 거야 예의 바른 성격이라 그런 거지 너도 너무 조르지 마라 그래 적당히 해 너도 결혼식 날까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너도 좀 그만해 언니가 돼가지고 어떻게 매번 동생을 이겨먹으려고 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말을 아끼는 게 내 혈압에도 도움이 되겠다 잘 놀다 올게 다음 주에 봐 나 진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뭐야 또 뭔데 내 동생 얘기야? 어 자꾸 이상한 얘기해 스타킹을 뭘 어떤 색을 신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자기 속옷 사이즈까지 알려주잖아 미치겠네 저번에 차단했잖아 음 근데 카톡 계정을 새로 판 모양이야 자기 동생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신에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미쳤나? 왜 그러지?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얘기 잘해볼게 너 이젠 내 남편한테 야한 얘기까지 하려고 들더라? 이미 결혼은 나랑 했고 혼인신고도 했어 근데도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나 이러다가 확 돌 것 같으니까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할 때 양보했음 됐잖아 왜 또 이렇게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 나쁜 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 나쁜 년 맞아 다른 좋은 남자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부득부득 내 남편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 왜 자꾸 이래? 내가 불행해졌으면 좋게는 거야? 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언니가 가진 거 다 뺏어서 망하게 만들고 싶다고 어릴 때도 엄마가 언니만 예뻐해주고 예쁜 거 좋은 거 다 해줬잖아 나는 늦게 태어났다고 물려입을 때가 많았고 그 꼴을 보면서 계속 컸는데 언니가 안 믿고 배기겠어? 그건 엄마를 탓해야지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양보했잖아 가증스럽기는 그때 언니 너 나한테 양보하면서 도덕적으로 우월감 느끼고 그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한두 번 양보해줘도 엄마가 결국에는 언니한테 좋은 것도 사줄 거니까 상관없었던 거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피해 망상이야 너 나만 이 집에서 문제투성이인 거네 그냥 아빠 죽을 때 나도 죽을 걸 그랬다 그치? 말 함부로 하지 마 좀 언니야말로 남자 양보 좀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가지려고 들어? 니가 뭔데? 넌 내가 그냥 인생의 걸림돌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아 이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네? 만나서 얘기하자 형부랑 갈게 그럼 이제 열흘 만에 오빠 얼굴 보는 거야? 좋다 그래 얼굴 보여줄게 나오기나 해 응 그럼 나 하룻밤만 오빠 빌려주면 안 돼? 그래 일단 만나자 남이세 환자님 오늘 오전부터 입원 처리 되실 거예요 검사 결과가 썩 좋지 못해서 입원하신 상태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 좀 걸려도 확실하게 치료됐으면 좋겠네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성심성의껏 치료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 번씩 문항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남편 말대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삐뚤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네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쳐넣었지만 제발 치료 성실하게 받아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보 혹시 지금 집 다 왔어 미안한데 들어오는 길에 두부 한 모만 사다 줄래 된장찌개 끓였는데 두부를 깜빡했네 응 차만 대놓고 사가지고 갈게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주차장 들어왔어 근데 여보 나 지금 이상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 뭐야? 이상한 사람 있어?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긴 하네 무슨 말이야 누가 주차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누가 아주 보란듯이 시뻘건 외제차를 딱 갖다 놨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외제차가 가당키나 해 어떻게 하면 외제차씩이나 탈 수 있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 진짜야? 진짜 외제차 맞아? 맞아 저로고 분명히 람보르기니야 저거 한 4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열받네 양심이 있어야지 4억? 집값이 아니고 차가 그 가격이라고? 그렇다니까 우리 진짜 여기 아등바등 들어왔잖아 여보도 나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출에 뭐해 이것저것 껴가지고 겨우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차 팔아서 집을 사도 사겠구만 아우 열받네 진짜 여보 밖으로 나올래? 저 어이없는 꼴도 한번 구경할 겸 외식도 할 겸 열도 받는데 비싸고 맛있는 거 먹자 누구는 임대 아파트 살면서 슈퍼카도 끌고 다니는데 우리라고 사치 못 뿌려? 오케이 오늘은 요리 때려 치울래 나도 주차장으로 갈게 거기 있어? 응 여보 여보랑 같이 장 보러 갈 걸 그랬나 봐 뭔 소리야 밤에 주차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이 시간에는 들어가야 주차할 때가 있지 대파랑 두부랑 계란만 사면 돼 금방이야 괜찮아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그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서 있는지 알아? 두 개 주차 공간 사이 있지? 그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나 진짜 욕 나오려 그래 여보 뭐라고? 지금 자기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안 그래도 맨날 여기 사람들 다 주차 난에 시달리는구만 나 일단 그리로 갈게 안녕하세요 차 안에 폰번호 적어두신 거 보고 연락드려요 주차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거 주차 똑바로 한 거예요 다른 데다 주차하세요 응? 저기요 너무 몰생식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아파트 주차할 자리 없어요 근데 그렇게 대놓으시면 어떡해요? 간이 그신가 봐요 알아서 안 걸게 조심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됐는데 주차장 말고 그냥 길가에 대놓으시죠 그게 훨씬 안전할 텐데 임대 아파트 사시면서 외제차 끄는 거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눈치 안 보이시나요? 그쪽도 눈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뜸 몰상식하다고 하고 제정신이냐고 안 물어본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남들 시선 신경 안 쓰는 편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녔으면 전 양심에 찔려서 중고로 팔았어요 임대 아파트 들어온 건 순전히 제 능력이고요 외제차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줬는데요 왜요? 엄마한테서 차 선물도 못 받나요? 엄마한테 자가용 선물 못 받아 보셨나 봐요 안쓰러워라 다른 데로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아들 외제차 사줄 능력이 되는 것부터가 모순이죠 보통 그 정도 재력 있으신 부모님은 차보단 집을 사주죠 아니 내 능력으로 임대 아파트 들어온 거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아 몰라 돈 있음 극등가 전 안 내려갈 거니까 그쪽도 다른 데에다 주차하세요 더 연락 안 받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기요 진짜 연락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위층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매번 시끄럽게 통로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부인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요새 재택하느라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 씨는 바로 앞집이잖아요 혹시 아는 거 없어요? 그렇게 시끄러워요? 전 출근하느라 몰랐는데 아 네 엄청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 거면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가 시간 여유가 엄청나게 많나 봐요 시간 여유는 모르겠는데 여유는 오지게 있어 보입디다 들으시면 화나실걸요? 왜요? 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주차장에 람보르기니 한 대 있거든요? 그거 앞집 거예요 람보르기니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자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처음 보고 진짜 밥맛이어서 진저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앞집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부자들이 가난마저 훔친다더니 딱 그짝이네요 람보르기니? 진짜 장난하나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엄청 화나 있어요 근데 다른 통로분들도 그 차 보고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꼴이 저 진짜 빚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여튼 제대로 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콱 물어뜯어버리게 저도 벼르고 있어요 다음에도 시끄럽게 지나가면 문 열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려고요 고마워요 몰라씨 저기요 저 진짜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돈 많은 거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부리고 다니세요 아 어? 또 시비 걸려고 카톡하시는 건가 보네요 저도 그쪽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근데 관리소장님한테 하는 부인분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빗자료로 바닥 쓰고 계셨는데 다른 때 안 하고 자기 지나갈 때 한다고 얼마나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인격모독을 했는지 아세요? 거기 지나가던 사람 저랑 그분 뿐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짜증나게 했나 보죠 지금 내 마누라가 그 사람한테 갑질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네 잘 아시네요 그게 갑질이지 뭐예요? 아빠 뻘은 되시는 분한테 반말해 욕설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애가 배우겠어요 게다가 명품백에 고급 유모차에 부인분도 사치 엄청 심하시던데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 또 임대아파트 타령이세요? 와 이제 보니까 이분 그냥 우리 부부한테 열등감 있으신 분이네 뭐라고요? 열등감이라뇨 전 당신들처럼 인성 파탄 난 사람들 안 부럽거든요 맞잖아요 저번부터 제 외제차도 지적하시고 우리 마누라 명품백에 고급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도 못마땅하다 하시고 그냥 아파트면 모르겠는데 여기 임대아파트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만 집 사고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들 집 사서 들어오라고 만든 곳이라구요 아 뭐 외제차 명품백 이런 거 사느라 돈이 없었나보죠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쪽 때문에 열 뻗쳐서 행복하게 못 살겠네요 그리고 제 마누라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연락하시는 건데요? 안 그래도 한바탕 싸웠죠 그런데도 경비 아저씨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사납게 화내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부인 분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있는 집이라 부러워서 괜히 시샘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도 못하게 길 막는 거냐 이래서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거구나 점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야 아까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한테 시비턴 여자 저 여자 맞아? 응 맞아 자기야 나 아까 진짜 서러웠다 아니 이보세요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이 명품으로 휘감고 다닐 때부터 온 아파트 사람들이 흉 봐요 재산 있는 거 다 숨기고 이사 온 거라고요 자기야 저 여자 왜 저래? 무서워 이래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아주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게 없이 살아서 열등감 갖고 사는 사람들 소구레는 왜 들어오세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흉 보고 싶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랑 혜택은 똑같이 받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아 이미 임대 아파트 들어온 거 뭐 어쩌라고요 진짜 웃기는 여자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살면 명품백 못 들어요? 내 아기 고급지개도 못 키우냐고요 누가 봐도 있는 집 자제분들인데 아파트 하나 사려고 재산 숨긴 거 티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들어왔으면 누가 싫어해요? 저기요 누가 재산을 숨겼다 그래요 여기 아파트 신청할 땐 상거지였다니까 그래요 우리 부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맘대로 물건도 못 사나? 두 분 다 진짜 대화하면 할수록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저 이겨먹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갚아드릴 거니까 미친녀 왜 저래? 자기야 언제 들어와? 야근이 길어지네 나 퇴근길에 옆집이랑 한바탕 했더니 기운이 없어 치킨 시켰으니까 얼른 와 같이 먹자 뭐야 이번엔 또 뭐라 그랬어? 우리 마누라한테 또 스트레스 준 거야? 지들도 임대 아파트 들어오고 싶어서 거지인 척 했으면서 같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고 피해의식이 있다니 피해의식이 있다니 자기네들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다느니 그런 막말했다? 듣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 아 그랬어? 그냥 신고해버리자 엿대든 말든 와 저거 뭐야? 지들이 지들 무덤을 파네 아주 지들 신고해줍쇼 하고 떠들어잣기니 신고할 수밖에 그러게 지들이 이렇게 알아서 떠들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뭘 치킨 맛있게 뜯을 수 있겠네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같이 치킨도 씹고 옆집도 씹자 그래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당신네들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자격 안 된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자격 속였다고 벌금까지 맞고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세금 폭탄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맞는 거 아시죠? 돈도 많고 인정도 많으신데 노블리스 오블리즈 실천하셔야죠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멀리 안 나가니 이 아파트에서 얼른 사라지세요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건데 세금도 많이 안 내는 거지 새끼들이 돈 많은 거 부러워가지고 신고식이나 해? 당신들 진짜 후회할 거야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라고 어떻게 나올 건데? 탈세까지 저질러 놓고 우리 해코지에서 폭행죄까지 저지르르고 나는 뭐 성깔 없는 줄 알아? 우리 마누라 건드리면 너부터 내 손에 죽을 거야 지가 잘못해 놓고 어디서 큰소리야? 너 때문에 임대 아파트 말고는 내 집장만 꿈도 못 꾸는 서민 하나가 떨어졌어 너는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돼 아 내가 그걸 왜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세금으로 내야 되냐고 힘들게 모아? 그쪽이? 웃기지 마 아래층 여자가 말하더라 너 일하러 나가는 거 본 적 없다고 하도 시끄럽게 떠들면서 내려가서 문 열어보면 너 맨날 골프 차 매고 내려가더란다 서민들은 한량처럼 골프 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 모이지도 않아 돈이 돈을 번다고 너는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야 그거 알면 닥치고 살아 안 쫓겨나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진심 면전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거 참는다 앞으로 고개 숙이고 다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거지 새끼들 주제에 훔칠 게 없어서 서민들의 가난을 다 훔치나 싶었어요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 집안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서민이라고 엄살 부리는 꼴 잘 봤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난다니 얼굴 볼 일도 없겠죠? 이제 재산도 올바르게 신고가 됐겠다 매년 세금 무지막지하게 내고 살겠죠?